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익 시작하겠습니다 아하 첫판부터 달리는거야 아우 근데 순발력 좋았죠? 아 좋습니다 어어? 어어? 아 뭐야 일단 시간은 늦었지만 맵을 최대한 확인해보... 야야야 아 뭐지? 오케이 안돼 아아 방금 좋았거든요 엉덩방아 까지 하면서 쭉 안가가지고 아 어어? 왜이래 이거 뭐야 아 그대로 점프했어야되나? 아우 이거 안되죠 뭐 하고 3단 점프하고 했어야되네 아 아 이거 죽는거 아냐 이거? 악 아 뭐야 망했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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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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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아 아 살짝 늦었는데? 야 꼬인다 꼬여 그래도 그냥 뭐 깰 수 있으면은 깹니다 아 아 깬 것 같죠? 아 두 번에 쉴 수가 있어가지고 최고 기록은 기대할 수 없겠군 그냥 제가 첫 클리어인데 기록이 썩 좋진 않네요 어 뭔가 무난한 맵인 것 같다 뭔가 히든 블록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어 어 안돼 설마 설마 이대로 끝나나? 이거 이대로 끝날 각인데? 아 젠장 아 그건 아닌가요? 제발 끝났으면 제발 끝났으면 근데 이정도면 아 막았나? 이정도면 꽤나 많이 왔거든요 끝났죠? 끝났죠? 길 뚫려있는 것 같던데? 엥 아 아 안 뚫려있네 아 젠장 중간 세이브 중간 세이브 도 안주네 아무리 내가 여기 편하게 갔다오지만 요정도 크기면 도 안주로 출법도 했는데 아 이게 뭐가 많지? 뭐가 많네요 어 오케 젠장 근데 저거 타야돼? 와 저거 타야되면 너무 어렵잖아 진짜 오지도 못해 지금 어 안돼 안돼 아 아 타이밍만 맞았으면 저거 거북이 뵙기 전에 참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점프해가지고 늦었.. 망했죠 방금 죽어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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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 죽을 뻔했어 진짜 와 대포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와 아 어 바로 끝났네? 아 방금 아 방금 한 번에 올라갔으면 기록 좋았을텐데 아 뭐 다 처클리어야 아 뭐지? 음 무난한가 그냥? 아 좀 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좀 먼데? 좀 멀어요 하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귀찮게 났네 뭐야 뭐야 결국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였군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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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흠 동전 낚였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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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여기 좀 위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매달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흠 흠 흠 그냥 점프 하겠습니다 쥠 흠 흠 흠 흠 있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어허 참 어후 위험했다 근데 이거 왼쪽으로 가는거 맞나? 중간 세이브 줘야돼 이거 진짜 줘야된다 아하 아예 그냥 맵 달라지네? 저는 똑같은 컨셉으로 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이거 안맞나? 아 어디로 가야 허우 일단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을테니까 이렇게 가긴 가는데 어어? 오케이 들어가면 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순간 길이 없는줄 알았어 어허 오케이 아 아아 이거 버섯을 유지했어야되나? 아아 미리 올라갈걸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좀 그만하자 그렇지 아 방금 근데 못 매달려가지고 순간 망하나 싶었어요 잠깐 다 내가 퍼스트클리어야 다 내가 퍼스트클리어야 다 내가 퍼스트클리어야 아 잠깐만 이거 먹었으면 안되나보네 아 아아 점프 눌러 오케이 오케이 먹었으면 아니라 무조건 아아 잠깐만 어휴 어휴 무조건 먹었어야 되나보네 오오 야아 똘똘이님 안녕하세요 야 야 야 저기 위가 진짜일거 같은데 아아 어라 일단 살긴 살았어요 아 이거 탔어야 되나 아 아 저기 끝났네 진짜 길로 왔었네요 어 어 다시 안돌아오네 해골 다시 안돌아오네요 그냥 좀 오른쪽으로 가도돼 사실 좀 오래걸리겠지만 아 아 아 아 아예 안들어가지네 아 요거 타고 올라가서 뭐야 이거 그냥 아 이럴수가 멀쑤가 저 해골을 그냥 쭉 타면 되긴 하는데 중간에 잘 내려야 되네요 아 아 아니 먼저 점프한게 어떻게보면 더 좋았기도 했는데 그게 해골에 타져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걸 타고 가래? 착지를 잘 해야되요 이걸 타고 가래? 아 오케이 또 까시는 또 뭐야 저거 이것도 퍼스트 클리어 아니야? 아니네 맵이 맵이 다 쉽네요 첫번째 맵만 조금 오래 걸렸고 아하 쉽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그냥 아 지금 갈걸 저는 저 오른쪽 밑으로 한번 가볼까 파이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고민중인데 타이밍이 되게 안맞아졌어요 지금 아 아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나?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왜요 이게 얘네가 자꾸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이게 스핀으로 밟히는게 아니라서 오케이 근데 여기도 낚시일거에요 분명히 어 정상적인 길이라니 이게 이쪽으로 지나가는거였구나 어쩐지 중간 세이브가 이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좋아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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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는데 호잇 뭐야 이거 이거 기록이 이상한데? 아 내가 처음 스타트가 너무 늦었나? 뭐냐 뭐냐 쉬운거 어 보너스 의미없죠 키를 비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맞았어 와 대박 괜찮아요 한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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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어 살았어 대박 으응? 이번엔 안 맞아 볼게요 지금! 오 예스 오 예스 호호 오 예스 먼저 가면 안 맞지롱 나이스 이게 지금 버섯 상태라서 꽃을 주는건지 아니면 원래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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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내려와 그렇지 오야 금방 끝날것만 같은데? 어우C 이 시 이거는 뭔가 탈거 같.. 어어 아아 어어 야 왜이래 한 대 맞아주고 뭔데 폭탄 내려와 떨어지... 날라오는구나 근데 저 위에 아까 열쇠가 있었거든요 열쇠 문이 그렇다는 말은 위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린데 처음 부분으로 중간 세이브라 그러나 넘어갈 수가 없죠 두번째 앱은 오토스콜이 아니구요 중간 세이브 위에 길 있나? 반대 안 돼 아하 좋진 않아 저와 오른쪽에 뭐 있지 않았어요? 구름이었군요 그래 이게 버스상태였으면 분명히 꽃이었을거야 에헤이 여기 뭐 돌고있지 않았나? 그렇지 아무것도 없나? 아! 아! 죽는줄 알았어 왜 안다왔냐 저게 어떻게 어떻게 저게 안다왔지? 아아 쟤 올라갈 타이밍 됐었는데 어우샤 하하 좋지 않죠? 이제 좀 두번째 맵으로 다시 첫번째 맵으로 다시 돌아가자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잠깐만 아아 좀 왼쪽으로 올라가야되네 아아 무조건 이거 좀 버섯이든 꽃이든 유지를 한 상태로 가야될거 같죠? 어? 저기가 마지막도 아니야 마지막일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이프로 연결되지 않고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좋아쓰 맞으면서 간다 어라? 어라? 안맞을수도 있네 빨리가면 안맞네요 꽃을 준거야 방금? 야 좋지 않아 상당히 좋지 않아 이거 아아 진짜 망했다 지금이니? 오케이 후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예스 중간세이브 오케이 아 저 왼쪽 위가 이렇게 되어있었군요 어 끝났네 어? 의도치 않은 행운까지? 바로 쿠파로 가는데 쿠파로 가는거 아니었어? 사람 막아놓은거 아니지 이거 바로 쿠파로 가는게 아니었군요 여기 어디지? 아하 여기구나 머지않... 여기 좀 가깝네요 그렇게 먼곳은 아니었어 근데 여긴 뭐가 없네 그냥 쿠파로 가기 전까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곳이군요 다 왔죠? 얘 안잡아도 되지 않나? 근데 그냥 잡아야지 어? 잠깐만 야 이런거 곤란한데? 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아아 어우 마지막에 쿠파가 죽어줘서 다행이에요 아우 야 여기서 타고 왔네